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오전 조선일보는 최근에 약진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다른 시각에서 보면 착시 현상일 수가 있다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고 더 나아가서 본 게임은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는 공천 이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최근 전국 지표주사인 mbs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7%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29%로 오차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긍정적인 부분이 여기저기 눈에 띄는 것만큼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조국 혁신당을 야권 진영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을 함께 놓고 살펴보면은 여전히 야권세가 강하다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오늘 mbs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29% 조국 혁신당이 7%로 이 둘을 같은 팀으로 묶어가지고 지지율을 살펴보면 36%인데 국민의힘의 37%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 분석가들은 총선은 대선과는 다르게 한쪽으로 지지율이 결집된다고 해가지고 승리하는 선거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현재 나오고 있는 총선 정당 지지도는 254개 지역구 여론을 합쳐서 평균을 낸 것이고 각각 지역구의 판세를 보지 않고 전체적인 정당 지지도만 놓고 선거 구도를 착각을 한다면은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선거 승부를 가를 수 있는 무당층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야권 성향이 높다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으며 이번에 mbs 조사에서도 중도층 31%가 민주당 투표 의사를 많이 밝히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절대로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의 상승세도 여권 진영에서는 악재라고 분석을 하고 있으며 현재 공천 파동으로 논란을 겪고 있는 민주당의 상황이 국민의힘에게 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현 상황에 실망을 한 유권자들이 민주당에서 이탈을 해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또는 여권 진영에 표를 던져 주어야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인데 최근에 등장을 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야권 진영에서 민주당 이탈표를 빨아먹고 있는 모습이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주당보다도 더 선명성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합쳐졌을 때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의힘의 입장에선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가들 역시도 조국이라는 인물이 중도층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에게 비호감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민주당 지지층들에게는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로서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든가 공천 파동에 실망한 지지층이 조국 혁신당을 대안으로 삼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조국 혁신당이 절묘한 타이밍에 등장하면서 야권 이탈표가 상대의 지정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로서 현재 야권 지정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례정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비례연합의 표를 주는 것을 상당히 꺼림직해 하고 있고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민주당 계열의 위성정당과 함께 진보당을 비롯해 가지고 온갖 소수 정당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한 4대 1 정도의 비율로 민주당의 위성정당 순번을 여기에 배치하고 있는 것을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이 민주당의 비례연합에다가 표를 던질 경우에는 자신들의 표가 민주당에 고스란히 가는 것이 아니라 25% 정도만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바에야 민주당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신들의 표가 100% 민주당 쪽으로 갈 수 있는 조국 신당 쪽에다가 표를 던지겠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현재 야권 지정 내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만큼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게임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게 중론이며 그동안 국민의힘이 우세하다라는 지지율 조사가 나온 것은 민주당의 공천파동이 가장 주목을 받던 시기에 나온 조사들인 만큼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위축이 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고 민주당의 공천파동 충격파가 진정이 된다면 다시 정권 견제론과 지원론이 격돌하면서 총선판의 흐름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슬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운동권 청산원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대협 출신의 운동권 정치인들을 최대한 후진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컷오프된 임종석 역시도 그가 친문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었지만 그 외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동권 청산원에 힘을 빼기 위해서 임종석을 컷오프 시켰다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역시도 슬슬 공천파동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판단했는지 움직임에 나서고 있으며 그동안 공천파동으로 민주당이 시끄러웠을 때 이재명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로 빠져가지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천 막바지에 들어가자 이재명은 슬슬 입을 열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어제만 하더라도 SNS에다가 게시물을 무려 하루에 9개 이상을 쏟아내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진영을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SNS 글에서 최근에 민주당의 공천파동과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언론 보도 중에서 비명행사 팩트체크라는 글을 공유하면서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현재 민주당의 공천파동은 전부 다 가짜뉴스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으며 이 외에도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김영주 의원을 저격을 하며 권성동하고 김영주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라며 김영주 의원을 조롱을 하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날 대변인 6명과 부대변인 12명을 추가로 임명을 했는데 이와 같은 행보는 대여 공세를 펼 수 있는 공격수의 비중을 늘려가지고 앞으로 화력을 보강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가 있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당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지만 여당을 비판할 때는 이재명 대표 외에는 강한 스피커가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론전을 대비해가지고 대변인과 부대변인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적극적으로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며칠간 양천갑의 황희 후보라든가 탈당을 한 김영주 의원의 지역구인 영동포갑의 지원 유세를 나섰고 이 외에도 노무현의 사위인 곽상훈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서게 됐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3월부터는 이재명이 거칠어질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부터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이며 당 내에서 목을 칠 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목을 쳤고 이제 남은 것은 정권심판원의 승부를 걸어 차기 총선 때 승부를 보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앞으로의 일정 역시도 이와 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의사 1가의 의혹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양평을 방문을 해가지고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다시 재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해병대 최상병 사건을 환기시키기 위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출마한 천안지역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정치권에서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국민의힘이 약진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면서 정치판이라는 것이 원래 한 달 일주일 앞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 지지율 추세가 우상향한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절대로 고개를 들지 말아야 할 것이며 특히나 우리나라 선거는 돌발 변수에 민감하고 감성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앞으로 한 달 동안 여론이 어떻게 요동을 칠지는 아무도 모르며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본게임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보다도 더 세심하고 정밀한 선거 전략으로 차기 총선 때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